안녕하세요 리플 마니아 입니다 2019년 1월 19일 한국 날짜로는 20일 1월 19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구요 오늘은 또 여기 주말이고 또 시간이 많이 없더라구요 가정도 또 돌봐야 되고 여러가지 심부름이죠 남자들이라면 다 아시는 심부름도 이제 해야 되고 이제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짧게 라고 해야 짧게 제가 준비한 부분을 소개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되게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 가지고 하나 기사를 보고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이제 어 방송을 시작했구요 짧지만 함께 방송을 듣고 이 기쁨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고 오늘 제목은 인생 마지막 기회 리플 xrp 를 살 수 있는 인생 마지막 기회라는 뜻으로써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 어 오늘 내용을 보면요 일단은 어 에이맥스 에이맥스 라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라고 하는 신용 카드 회사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 카드 회사들 비자 카드 회사랑도 이제 나왔었고 메스터 카드로도 리플 하고 이제 뭔가가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오늘 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또 이제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이것도 뭐 어느정도의 호재가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구요 뭐 내용은 그냥 리플을 그 회사 회사에서 어 그 제공하는 엑스커렌트를 이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xrp 그 코인이 사용되어 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구요 뭐 이거보다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짧은 뉴스지만 제가 이걸 봤거든요 이 뉴스를 리플 뉴스 투데이 인데 어 리플이 이 백서 이 백서를요 크리프터 커런시 이 테크놀로지 이 계획을 업데이트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쭉 보니까 어 백서를 이제 업그레이드 업데이트를 했는데 음 여기에서 제가 이제 보고서 놀란건 아니라 어차피 뭐 사업은 계속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구요 리플에 대한 역사를 소개해주고 쭉 보면은 이거요 리플 가격 예측 10년 안에 리플 가격 예측 이라고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리플 10년 안에 프로젝션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어 그래서 이제 이제 최근 어 이 하락 장세 이후에 리플의 가치가 다시 이제 오르고 있는 중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이제 영어로 보기 좀 힘드시면 제 한국마로 바꿀거에요 근데 이제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은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좀 원어로 하나 보시고 이제 지금 보는게 좀 좋잖아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은 most people within the business agree 그래서 이제 모든 대부분 사람들하고 기업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 리플 가치가 상승할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을 200불에서 300불 그 레인지로 10년 안에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한번 바꿔 드릴게요 아 여기 여기 나왔군요 이거를 제가 안 익었네요 이것이 이것은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거 맞죠 다시 원본으로 다시 가볼게요 지금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우리 xrp 를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 이 가치가 날로 갈수록 상승하고 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또 기업들이 동의하고 있으면 가치가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 2000 리플이 2019년 이후에 잠재력이 가장 큰 디지털 토큰에 대해 이제 말을 하고 있다 비트코인 후에는 비트코인 이후에 명확한 두번째 그 2인자 표시가 없다 어쩌면 우리의 리플 상승과 통합이 통합을 경험하기 이게 좀 이렇게 번역이 안 돼서 좀 이게 번역이 좀 잘못해서 그런데요 아마 어 우리는 어 시작할 것이다 시작하고 있는 중이다 경제 올라가고 있는 거 리플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죠 지금 이거보다 제가 너무 기뻤 거든요 xrp 패밀 이라면은 다 기뻐할 거에요 이런 내용을 보면요 이거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간단하게 오늘 소개 드리기 위해 왔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라스트 찬스 라는거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찬스 라는거 여러분 이거를 좀 기억하시고 저는 그래서 오늘 출매했습니다 지금 살짝 올라갔잖아요 비트코인 시장이 살짝 올라갔는데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조금밖에 안 올라왔지만 뭐 그런거 뭐 어떤 접점에서 매수 한다 그런거 저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지금 마지막 기회니까 이 32센트 3센트 아 이거는 뭐 아무때나 사도 된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출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에게 이 기분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구요 잘 안보시겠는데 오늘 이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구요 만약에 xrp 리플에 대한 정말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어 리플 사업성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시고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어 정말로 내가 투자할 그런 리플 회사가 맞다라고 확실한 그런 생각 확신이 든다면은 어 xrp 를 꼭 어 매수하시길 바라고 바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다 같이 어 그런 좋은 행복한 일들을 같이 누리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xrp 패밀리들이 어 더 힘을 얻고 이런거 기사를 통해서도 힘을 얻고 기뻐하고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홍보하고 이 어 완벽한 이 리플이 암화백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버티시고 존보 하시고 계속 어 홀딩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더 짧지만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구요 어 주말 이제 다 끝나셨을 텐데 주말 잘 보내시구요 감기 걸리지 마시고 어 행복한 좋은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